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조금 어두운 뉴스입니다마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제주의 관광객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만 이상 정도 줄어드는 내용을 여러분들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론사의 기자가 보도한 그런 기사 하단에 실린 보통 시민들이 제주 방문에 대한 그런 감상이 어떤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에는 sns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도 구매 후기 같은 것 때문에 품질이 그냥 그대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에 대한 이런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고 골프를 치는 그런 분들도 아주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회사든 간에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일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고객을 모신다 고객을 편안하게 모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자초하고 말구나 그런 아주 삶의 어떤 지혜 같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국내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지금 이 여행수지가 100억 불을 넘었거든요. 여기 이제 1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주 갈 돈이면 일본을 간다 국내외 여행객들만 한국 쇼크 덮쳤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봤는데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 120억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고 여행수지 적자가 생기겠네요. 해외 내방객들 대비 한국 여러분들 여행객들 그 차이가 마이너스 112억이기 11월까지니까 또 12월에 여러분들 여행특수 가 있지 않습니까 120억 정도를 넘어서겠네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물론 이제 국내에 비해 가지고 해외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이건 이제 며칠 전에 113만 명이 외면받은 제주 비명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 다뤘는데 우연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해외에 계신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베가스 준이라는 분이 제주도에 오랜 그런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정언하는 그런 유튜브를 본 게 어제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기사에 1인당 30만 원 이 돈이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40만 명이 제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골프를 뭐 이렇게 잘 치거나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 상황을 잘 모르는데 여기 이제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제주를 찾는 골프객들이 1년에 4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든 거죠. 전년 대비 14.3%가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골프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40만이니까 14.3%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참 많이 줄어든 거죠. 일반 국내 관광객 113만의 여러분 여기가 이 분 이 통계가 아마 표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자기의 체험담 같은 거를 올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제주에서 이렇게 골프업을 하시거나 제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신 분들은 정말 이런 기사의 하단에 있는 보통 제주를 체험한 시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제주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지난번 기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느끼는 겁니다. 지난번 기사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이게 정말 이거를 이렇게 평판이나 이미지가 추락하고 나면 이것을 이제 복원하는 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도 그렇게 경제 위기 같은 게 발생이 되고 나면 부도 같은 걸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가 일단 국제 자본시장에서 저 나라는 한 번 부도를 냈다 이렇게 하면 평판을 해보고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분이 보시니까 정장현숙님에서 우파 유튜브들이 민심으로 선거졌네 하더니 갑자기 대만 투표를 언급하면서 부정개표가 있을 수 없다면서 난리법석입니다. 정현숙 씨 어느 유튜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내가 선거를 오늘 전반부는 시사주제를 다루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과거에 원희룡 씨가 제주지사를 했을 때는 좀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는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친절하고 손님 외에 큰소리 치고 뭐 하면 인상 쓰고 요금도 꽤 비싸고 민심을 잃어버려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4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평판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한 50여 명 정도가 글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런 체험담을 남겼네요. 제가 제주도를 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정말 복원시키려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화가 나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왕바가지와 불친절 케디는 왜 그렇게 어련 노릇을 하는가 이렇게 나오고 제가 아시는 외국분께서 코로나 끝나고 한국에서 골프 치고 하신 말 다시는 한국에서 골프를 안 칩니다. 그린핀은 아마 제외 동포나 이런 분이시겠죠. 그린핀은 일본보다 비싸고 케디는 직업의식이 전혀 없고 거기다 부대비용으로 카트비에 그늘집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이 돈이면 일본에 세 번을 치겠다. 그리고 진짜로 한국에는 안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29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인 거죠. 여기서 제가 또 마음에 쿡 찔리는 것은 직업정신에 대한 직업의식에 대한 부분을 쿡 찍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감면해달라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비파증인데 자체 비용을 아껴서라도 그린핀을 내려라 음식값도 좀 내리고 카트비용이 10만 원은 어떻게 넘냐 카트비용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니 내려야지 해마다 카트를 사고 나면 강가상각이 되지 않냐 뭐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닌가 이것은 다른 도시의 카트비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주도의 고유특기를 살려야 됩니다. 입도세를 부과해 유입을 줄이고 식사는 기본 2인부터 여름 서비스가 되고 외진이다 싶으면 2배 3배 바가지를 먹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니 사람이 온다 싶은 것은 울타리 치고 입장료 받고 렌트카 대여는 너무 저렴해 지금의 더블어택이 렌트카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죠. 나는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적선할 일이 없고 그래서 제주에는 죽어도 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제 제주 전체 그런 총생산 가운데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40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하거든요. 댓글은 절대적이 아니고 참조할 만한데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참 좀 노력을 정말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한적한 한 곳으로 되겠구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골프장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일본과 동남아 골프장과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한 번 돌아선 마음은 돌리기가 힘듭니다. 내국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면 어렵습니다. 47명. 평판이라는 것은 참 만들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평판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평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일본처럼 카트비를 거의 안 받는 것처럼 캐디 없는 무인전동카트로 국내 전 골프장을 바꿔야 됩니다. 인력이 없다면서 왜 캐디를 붙여 15만 원이나 뜯어갑니까 그린피도 비해원 1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정체되면 골프장 다 죽습니다. 지금부터 최저관리비 운영해야 됩니다. 캐디를 왜 씁니까 그냥 다른 나라 다 그냥 전동을 하는 전기 그런 전동카트 다 쓰는데 57명이 잔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에 너무나 익숙하게 되면 본인들 문제를 스스로 잘 알기가 힘들죠. 이런 바가지를 개선 안 하면 10년대에 많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그동안 좋았던 시절들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안심하는 그런 분야나 사람들은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가 두 번 이 기사를 다뤘거든요. 한 번은 113만 명 일반 관광객이 전년 대비 줄었다는 내용하고 이번에는 골프로 치는 인구가 제주의 여러분들 내방객이 40만 명이 줄었다. 저는 아주 관심 있게 사람들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단에 실려 있는 보통 사람들의 체험담을 읽어보게 되면 대단히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제주도가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되고 다른 곳도 함께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평판은 만들기도 힘들지만 한 번 허물어지고 나면 그걸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는 소중한 거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